바람이 매섭습니다. 오늘 밤부터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산간도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결빙이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인 일요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로 토요일보다 3도 정도 오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3도로 토요일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크게는 7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겠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